이분 봉당에서 부르면 무조건 달려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행사의 의자로서 그 품모를 멋지게 보여줄 천상다수 노다로 모시겠습니다. 천상다수 노다로 모시겠습니다. 천상다수 노다로 모시겠습니다. 천상다수 노다로 모시겠습니다. 천상다로 모시겠습니다. 천상다로 모시겠습니다. 인스타 중입니다. 그린 자가 너른다 그리워져 무척다 우리 사랑이 사랑을 위해 그날을 신고사 아름다워 천두산이 자 끝까지 흥려주세스 다시 소리질러 이 대신에 추앙의 그림자가 너른게 그리워져 그리워져 드림척다 우리 사랑이 내 사랑 그를 그린 자가 너른게 한 밤을 놓쳤던 사람이 자기들 모두 불러주시오 이 사람이 사랑해 사랑해 오 my god 하늘맘으로 젖은 사람이 으지였빠 사랑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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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까 새해 드렸듯이 모두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기 또 우리 자랑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저한테 선물을 하나 보내신 게 있어서 여러분께 빌려 드리려고 제가 저장 보기가 아까워서 제가 선물 받은 것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작가님께서 선물 주셨어요. 자 가수 천상으로 4행시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운 한번 떠주시겠어요? 다시 가! 가수 천상입니다. 수없이 많은 출연 요청에 천만보도 넘게 TV에 나오라 하니 남다를 부어가는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면 상상도 못할 많은 인기로 천상의 이름을 연호하는 인파에 둘러싸여 행복한 비명을 지르게 되리라. 그리고 또 하나 적으셨어요. 준비된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께서 선물을 주셨냐면 엄청 예쁜 홍영승에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선물인지 아세요? 생일선물. 나오는데 생일이나? 그래서 제가 노래는 한 곡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진짜로 이 한 평상 하고 싶었던 게 여러분이 천상 천상 다섯 번 외쳐주시면 외쳐주시고 생일 축하해요 하시는 거 한번 하시면 정말 감사하게 했어요. 해줄 수 있어요? 우리 매니저 여기 와서 딱 찍어. 천상 천상 다섯 번 외치고 생일 축하해요 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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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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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매니저 여기 꿈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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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우리 매니저 여기 꿈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이거 하면 잘 끝나더만 내가 하니까 안 끝나 하하하하 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노래를 많이 못하는데 한 곡 더 해도 돼요? 네! 마지막으로 자 이 마지막 준비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자 가도록 하자 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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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박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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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둘샤박 샤박샤박 한둘샤박 아주 그냥 축하해요 샤박샤박 샤박샤박 누구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샤박샤박 한여자를 찍었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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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그릉으로 샤박샤박 넌 시시해 샤박샤박 어둠는 샤박샤박 넌 샤박샤박 넌 샤박샤박 모든 것이 샤박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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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는 우린아이 넌 넌 애쓰라이 아니 샤박샤박 샤박샤박 하나, 둘, 셋, 넷 아주 그냥 죽여줘요 높은 게 준비가 돼 잘나가는 내가 한 여자를 찍었지 우리 도시 길이도 시키 내 머리 시시 오우! 우리 도시 샤랑샤랑 내 도시 샤랑샤랑 우리 도시 샤랑샤랑 오늘은 우리 나이 오늘의 해수라 아주 그냥 준비했어요 오늘의 샤방샤방 오늘의 샤방샤방 모든 것이 지워지신 3거REAM 가뿐인 포기 나이는 너노 수akh. 다시! 아주 그냥 준비했어요 Lecture 3. 아주 그냥 준비했어요 펜션 마지막 파이팅! 헤이! 감사합니다.